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이준호 작가님의 여우별 분식집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이준호 작가님은 공대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어릴 때부터 막연히 꿈꿔왔던 소설 집필을 취미처럼 시작했다고 합니다. 2022년 은둔영 애토리의 마법을 출간하였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벌써 저녁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수미와 함께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수미가 함께 사는 노후된 4층짜리 아파트다. 워낙 오래된 곳이라 건물들 전부가 군데군데 금이 가있고 그것을 하얀색 페인트로 대충 메꿔 더 누추해 보였다. 언젠가 재개발을 할 거라는 이야기가 소문으로 떠돈 지 한참이지만 아직 기약이 없다. 사실 그의 엄마와 여동생이 함께 사는 곳도 이곳과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았다. 건물의 애양이며 재개발에 대한 소문까지 심지어 그가 살고 있는 빌라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곳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았다. 이번처럼 수미를 아내에게 데려다주기 위해서 6개월 전만 해도 직접 집안으로 들어가 밥도 먹고 수미의 재롱도 다같이 봤는데 그러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단지 안에 들어와 가장 깊숙한 10동 앞에만 가면 정해진 시간에 맞춰 나온 아내가 떡하니 서서 수미만 확 낚아채 가기 때문이다. 어차피 들어갈 마음도 없었다. 무슨 염치가 있어 안으로 들어가 장모님을 만날 수 있을까. 물론 만난다면 아주 반갑게 맞아줄 뿐이라는 것쯤은 재호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엄마와 여동생이 아내를 아주 좋아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들어갈 용기가 나질 않았다. 무엇보다 아내가 떡하니 길을 막고 서서 아이만 내놓아라 라는 식으로 말하니 들어갈 엄두가 안 났다. 그럴 때마다 자신이 마치 유괴범이라도 된 듯해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모든 상황이 자신의 탓이라 생각돼 가만히 따랐다. 야야 나한테 패스해 어린 남자아이들의 목소리만이 조용한 단지 안을 채웠다. 입구에서부터 현재 걷고 있는 단지 중앙의 놀이터까지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다. 많은 주민들이 일요일을 이용해 어디론가 놀러갔거나 집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았다. 과거에도 이곳을 평일이고 주말이고 찾으면 거의 이런 분위기긴 했다. 뭔가 상막하고 고요한 그런 분위기.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대부분이 할머니 할아버지라서 더 그럴 것이다. 중간중간 젊은 신혼부부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일을 하느라 바빴고 주말엔 어딘가로 놀러갔다. 이곳을 지키는 이들은 노인들이었다. 장모님처럼. 깊숙이 더 들어갔다. 저 멀리 아내가 가만히 서서 걸어오는 두 사람을 지켜봤다. 언제나 그렇듯 그녀의 얼굴에는 특별한 표정이란 없었다. 메마른 감정으로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재호가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자신의 얼굴처럼 그녀도 그랬다. 혹시 재호가 자리를 벗어난다면 다른 얼굴로 돌변할까. 정말로 그러진 않겠지만 그는 가끔 궁금했다. 엄마! 수미가 엄마를 보자마자 반가움에 소리치며 달라갔다. 잘 놀았어? 응. 책도 사고 아빠가 만든 떡볶이도 먹었어. 떡볶이? 응. 전엔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엔 아빠가 직접 싸왔어. 되게 맛있어. 엄마도 먹어봐. 여기 남겼으니까. 수미가 때 맞춰 옆으로 다가온 재호로 몸을 돌려 그가 들고 있는 비닐봉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근데 오늘따라 왜 일찍 오라는 거야? 재호가 비닐봉지를 수미에게 건네며 물었다. 일이 있어서 그래. 내가 곧 어디 가봐야 돼서. 일요일인데? 아니 그리고 내가 직접 집까지 애 데려다 주면 되잖아. 장모님한테. 됐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게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재호가 혼자 중얼거리며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때 아내가 들고 있던 휴대폰이 울렸다. 그러자 아내가 급히 몸을 돌려 옆으로 걸음을 떼며 전화를 받았다. 제가 바빠서요. 이따가 제가 전화 드릴게요. 재호가 아내의 통화에 귀 기울여 듣다. 아내가 몸을 돌리자 관심 없었다는 듯 수미에게로 시선을 바꿨다. 하지만 아내는 재호의 고개가 휙 움직인 것을 알아차렸다. 가봐 그럼. 수미야 아빠한테 인사해. 아빠 안녕? 응 그럼 다음 주에 보자 수미야. 재호는 터덜터덜 걸어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다. 방금 전 통화가 누구였을까 자꾸만 떠올랐다. 상대방 소리가 안 들렸다는 점이 자꾸만 아쉬웠다. 하지만 머리에서 지우려 애써 노력했다. 별거 아닌 전화일 것이라며 다독이기도 하고 예전이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통화에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냐고 자책하기도 했다. 한참을 걸어 큰길로 나온 뒤 지하도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지하철을 탔다. 확실히 일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지하철이고 버스고 사람들로 가득했다.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재호는 쉽게 건들 수 없는 분위기를 풍겼다. 가는 내내 미간을 찌푸렸고 입을 굳게 타물었다. 안 그래도 쉽게 건들 수 없는 애모였는데 인상까지 쓰고 있으니 아무도 근처에 있지 않으려 했다. 그 좁은 지하철 안에서도 구석에 있는 재호 주변으론 둥그렇게 비어있었다. 대신 저 멀리서 속닥이는 목소리만 살며시 들렸다. 저 사람 거지 아니야? 거지? 나 전에 살던 곳에 그런 사람 한 명 있었거든? 비슷해 분위기가. 사람들이 그 거지 보고 꽃거지라고 했었는데. 에이 그래도 거지는 아니야. 고등학생 남녀부리들이었다. 재호는 정확히 알아차렸다. 자신을 향한 말이라는 것을. 그는 잠시 망설이다 학생들에게 다가갔다. 예전 같으면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갔겠지만 이번만큼은 이상하게 그러고 싶지 않았다. 승객들 사이로 가로질러 갔다. 학생들은 수염자국이 진한 어른이 뚜벅뚜벅 걸어와 엄숙한 표정을 짓자 옴찔하며 입을 타물었다. 서로의 눈을 쳐다보며 해결책을 강구했지만 딱히 답이 안 떠올랐다. 얘들아! 네? 가장 앞에서는 남학생만이 입을 뗐다. 나 거지 아니다. 사람 가지고 뒤에서 수군대는 거 아니야. 알았어? 네! 아, 알겠습니다. 재호가 대답하는 남학생과 그 뒤에 무리들을 한 명씩 쳐다보고는 몸을 돌렸다. 그러고는 얼른 옆 칸으로 넘어갔다. 수많은 승객들의 시선을 느끼며 계속 있을 수 없었다. 그런 관심이 조금은 벅찼다. 평소에 그였다면 학생들에게 가 따지지도 못했을 것이다. 애써 자신의 얘기가 아닐 거라 다독이며 넘겼을 게 분명했다. 그런 그가 어쩐 일인지 잔뜩 인상을 쓰며 다가가 혼을 냈다. 애써 무관심하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다. 자신의 행동에 재호는 대심 놀랐다. 옆 칸으로 넘어온 그는 가장 구석진 곳으로 빠르게 가섰다. 자신의 옴매무새를 살폈다. 아무리 봐도 거지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초라해 보이진 않았다. 그저 아이들의 철없는 생각이라 여기기로 하며 애써 자신을 달랬다. 사실 그의 행색이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추레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지극히 평범했다. 평범한 청바지와 평범한 티셔츠를 입었고 평범한 난방셔츠를 걸쳤다.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이었다. 그럼에도 아이들의 눈에는 이상했던 것이다. 대략 저 정도 나이에 있는 성인 남성이 입기에는 너무 후줄근하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것은 아이들이 갖는 또 다른 편견일지 모른다. 그들이 꿈꾸는 자신의 수십 년 뒤 모습은 절대 저러지 않을 테니까 훨씬 더 멋지고 화려할 테니까. 거의 30여분의 시간이 흘렀고 다시 바깥으로 나왔다.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정류장으로 향했다. 5분 정도 기다렸다. 원하는 버스가 왔고 맨 뒷좌석에 앉았다. 그는 언제부턴가 맨 뒷자리에 앉는 게 습관이 되었다. 그곳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이 그는 편하고 좋았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자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번 정류장은 무슨 아파트 정문입니다. 어느새 잠들어 있던 재호가 기계 목소리에 저절로 눈이 떴다.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에서 내렸다. 그가 도착한 곳은 자신의 엄마와 여동생 미호가 사는 아파트다.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다. 이틀 전 아내가 평소보다 수미를 일찍 데려다 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때부터 저녁에 이곳을 찾기로 맘먹었다. 얼마 만인가 이곳에 온 지는 정말 오랜만이다. 아마 6개월은 넘지 않았을까. 그때가 딱 아내와 별거를 시작할 때였다. 그 무렵 엄마와 동생 미호와도 연락을 사실상 끊고 지냈다. 얼마 전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그나마 문자에만 답장을 단답형으로 보낼 뿐이었다. 워낙 잠수를 자주 타 집에서도 큰 걱정을 하진 않았다. 물론 입원이 과거에 비해 훨씬 긴 시간이었다. 그러는 동안 아내가 수미를 데리고 한 차례 찾아간 듯했다. 워낙 연락이 안 되어 걱정이 된 엄마의 전화에 아예 직접 찾아가 별거 하게 된 상황까지 설명했다. 그것이 예의라고 그녀는 여겼던 것이다. 그 모든 사실을 재호는 최근에야 알았다. 미호에게서 다박 섞인 얘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다. 띵동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다. 얼마 뒤 문이 열리고 깜짝 놀란 미호가 나타났다. 뭐야 너 왜 말을 똑바로 잊지 못하는 미호를 밀쳐내듯 지나가 현관의 신발을 벗었다. 그러는 사이 소파에 앉아있던 엄마가 고개를 돌려 재호를 발견했다. 어 제호 내가 웬일이냐 엄마가 끙끙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웬일은 엄마 사는 집에 온 건데 그러니까 왜 연락도 없이 온 건데 미호가 반가워하는 표정과 다른 못마땅해한 투로 말하며 현관문을 잠갔다. 배고프다 저녁밤 좀 차려봐 제호가 미호를 향해 말했다. 그러면서도 동생의 매서운 눈빛을 애써 피했다. 여태 밥 안 먹었어? 엄마는 마냥 걱정돼 안타까워하는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와서 먹으려고 안 먹었지. 세 사람이 식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제호가 금방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고 두 그릇째 먹기 시작했다. 그가 식사를 하는 내내 옆엔 엄마가 맞은편엔 미호가 앉아있었다. 셋이 식탁에 둘러앉은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만큼 오랜만에 함께 식사하는 것이다. 제호는 티내지 않으며 식사에만 집중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꿀러밍 같은 것을 느꼈다. 분명 그때는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 것이 싫었는데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한 뒤로는 최대한 이런 자리를 피하려고 노력했는데 과거를 떠올리던 제호가 순간 숟가락을 멈췄다. 맞다. 이거 사왔어. 제호가 급히 소파 옆으로 가 자신의 가방을 가지고 왔다. 지퍼를 열어 그 안에 있는 두 개의 작은 박스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뭔데 이게? 영양제. 다리 다쳤잔수. 이거 먹으라고. 뼈 건강에 좋대. 너 오늘 뭐 잘못 먹었어? 왜 그래? 미호가 황댕하하며 제호를 올려다봤다. 뭐가?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걸 사. 보니까 비싼 것 같은데. 엄마가 걱정하며 박스를 이리저리 살폈다. 장사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받아. 진짜? 그럼 내 돈도 갚을 수 있는 거야? 그래. 갚을 거니까 걱정 마라. 아싸. 맞다. 원래 내 돈이지. 얼른 갚아. 안 그러면 찾아가서 협박할 테니까. 아무튼 꼬박꼬박 먹어. 난 이제 갈게. 제호가 가방 지퍼를 닫으며 일어났다. 미호가 다가와 말없이 컵을 건네자 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벌써 가려고? 식사 더 하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엄마가 자리에서 끙끙대며 따라 일어났다. 그러자 미호가 다급히 엄마 곁으로 가 부축했다. 다 먹었는데 뭐. 그리고 이제 가야지. 자고 안 가? 내일 아침부터 가게 문 열어야 돼. 암튼 갈게. 제호는 가방을 메고 걸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다. 그 뒤를 미호와 엄마가 따라왔다. 그들의 발걸음에 아쉬움이 한껏 묻어났다. 갈게. 제호가 문고리를 돌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마지막으로 손 인사를 나눈 뒤 문을 조심히 닫았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입가에 미소가 살며시 번졌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이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요일이었겠지만 이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어렵고 귀찮은 일이었지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보내는 일이 전보다는 수월했다. 적어도 심리 상태만큼은 전과 차이가 있었다.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카드나 현금을 받아 계산을 하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거실 한쪽 면을 가득 채운 유리창을 통해 밖을 살폈다. 하늘은 며칠 만에 다시 회색빛이 돌았다. 안개까지 자욱하게 깔려 저 멀리 보이던 높은 빌딩도 고개를 쭉 내밀고 자세히 살펴야 간신히 보였다. 최근 들어 이 정도로 안개가 심하게 낀 날은 처음이었다. 과거 해안가 근처에 살았던 적이 잠시 있었다. 정확히 해안가는 아니고 서해 근처의 어느 작은 도시였다. 아주 어릴 때 아버지 직장을 따라 잠깐 살았었는데 아침만 되면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다. 그것을 해무라고도 불렀다. 어린 재호는 해무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설렜다. 그 시절에도 당장 비가 올 것 같은 어두운 날씨를 무척 좋아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준비를 마친 뒤 가방을 둘러매고 집을 나섰다. 문을 닫고 나와 섰을 때 여전히 센서 등은 작동하지 않았다. 익숙하게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다. 손전등 불빛에 의지하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아침엔 굳이 손전등을 켤 필요도 없는데도 이제 습관이 되었다. 재호는 이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가 자신과 같은 부류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 하지 않고 그것에 순응하며 가만히 따라가는 것이 어쩜 일이 똑같은지 바로 옆 빌라만 해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난리가 난다고 하던데 여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조용하기만 했다. 주택가 골목을 빠져나오자 대로변이 나타났다. 옆으로 몸을 돌려 바로 한 블럭만 지나면 있을 상점과 골목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전히 안개가 자욱했고 어두웠다. 혹시 몰라 가방에 챙겨둔 우산을 떠올리며 고민했다. 조금은 쓸데없는 고민을 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상점과 골목 앞에 왔다. 역시나 그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은 단풍나무였다. 빠르게 걷자 상점과 가운데 즈음에 위치한 여우별에 금방 도착했다. 재호는 의아해하며 안을 살폈다. 이미 와서 정리를 하고 있거나 끝마쳤을 세아가 안 보였다. 자신이 혹시나 일찍 출근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평소와 똑같은 시간이었다. 그렇다고 세아가 지각한 것은 아니니 차가 막혀 평소보다 조금 늦은 것이라 마음대로 판단하고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가며 재호는 다른 생각도 함께했다. 떡볶이 소스를 처음 만들었을 때도 이렇게 늦게 왔었다. 그때를 떠올리며 혹시나 오늘도 무언가를 준비하느라 늦은 것은 아닐까 살며시 작은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혹시 음식뿐만 아니라 음악도 준비하는 것은 아닐까. 매장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곡하다 늦잠 자는 장면이 머릿속으로 그려졌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다독였다. 지난번과 같은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며 괜한 기대로 실망하지 말자고 그리고 세아를 이런 일로 부담 주지 말자고 그렇게 다독이며 가방을 푼 뒤 매장 안을 평소보다 열심히 청소했다. 어느덧 칠판에 적힌 오픈 시간인 10시 30분이 되었다. 그때까지 세아는 오지 않았다. 조금씩 불안해졌지만 그럼에도 이해하려고 애썼다. 지금까지 지각은 딱 한 번이었다. 그것도 소스를 개발하느라 늦은 것이다. 이번 지각은 단순히 늦잠을 잔 것이어도 이해해 주자고 마음을 먹었다. 세아가 지금까지 한 것도 있고 이제야 두 번째다. 그 정도의 배려와 포용력은 발휘에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다행이었다. 날씨가 안 좋아 아침부터 가게를 찾는 손님은 없었다. 원래 매콤한 떡볶이를 주로 팔아 아침엔 손님이 잘 찾지 않는 편이긴 했다. 게다가 날씨가 이러니 더욱 안 오는 것 같았다. 아마 점심시간도 최근 일주일 동안의 손님들보단 적을 것이다. 일주일 내내 점심시간엔 대기줄이 끊기지 않았다. 오늘도 과연 그럴지 궁금했다. 날씨가 이런데도 올 정도라면 앞으로 장사는 큰 걱정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이 그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재호는 예측했다. 어느덧 중요한 점심시간이 다가왔다. 바로 여우별 장사의 분수령이 되는 그 점심시간이다. 그러나 세아는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 재호는 전전긍긍했다. 떡볶이 소스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세아 한 명 뿐이기 때문이다. 처음 소스를 개발해 가지고 온 날 세아가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재호는 한사코 거절했다. 굳이 알고 싶지 않았고 알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이런 상황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그만둘 때가 되면 그때 물어봐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엔 더더욱 장사에 미련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귀찮게 느껴졌다. 그 결과 오늘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고 말았다. 어느덧 손님이 하나 둘 가게 앞에 나타났다. 재호는 불안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어찌할 바를 몰라. 가게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아랫입술을 물며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벌써 열 통이 넘었다.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세아는 받질 않았다.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하던 것도 잠시. 우르르 손님들이 등장하자 세아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씩씩대기 시작했다. 얘는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이 시간까지 안 오면서. 손님들이 알아서 줄을 서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온 단골 손님은 아예 가게 입구까지 들어와 얼른 결제를 하라는 듯 계산대 앞에 떡하니 서 있었다. 그 뒤로 줄이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따닥따닥 붙었고 어느덧 창가 앞에까지 이어졌다. 총 다섯 팀이었다. 그 숫자를 넘겨서 줄이 서 있었던 적은 없었다. 다만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다섯 팀이 계속 줄을 섰다. 그만큼 쉬지 않고 손님이 오는 것이다. 한 팀이 나가면 다른 팀이 채우는 식으로. 어쩔 때는 신기했다. 꼭 다섯 팀까지만 줄 서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매번 그런 식이었다. 큰 식당만큼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분식집 치고 굉장히 잘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문제는 손님을 모이게 만든 그 떡볶이 소스가 현재 없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그것을 만들 사람도 없다. 그런 사실을 모른 채 한껏 기대에 부푼 사람들은 날씨가 어떻든 상관없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채우는 머리가 찌끔거렸다. 멈추지 않고 전화를 걸었다. 벌써 30통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새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오히려 주문 왜 안 받느냐는 손님들의 타방만 귀에 들려왔다. 얼른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채우는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잠시 고민에 빠졌다. 몇몇 손님들은 그런 그의 모습에 의아해하며 철판 떡볶이 펜을 봤다. 딱 봐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제야 아르바이트생 새아가 없다는 사실도 알아차렸다. 워낙 에너지가 덤치고 목소리가 커 존재감이 엄청났고 단골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런 그녀가 없는 것을 못 알아차리면 그게 이상할 정도였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간파한 손님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오늘은 떡볶이 못 만드나 봐. 아르바이트생 없다고 떡볶이도 못 만들어? 그러게 이상하다. 왜 저러지? 채우가 발만 동동 구르다 문득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다. 말 그대로 임시 방편이다. 급하게 조리실을 나왔다. 좁은 입구에 서 있는 사람들을 비집고 가게 밖으로 나온 뒤 몸을 돌려 줄 서 있는 손님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지금 소스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요. 얼른 준비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채우가 지금껏 보인 적 없던 공손함으로 상황을 설명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그는 평소처럼 가게 문도 안 잠그고 손님도 그대로 둔 채 어딘가로 향했다. 그 모습에 대기하고 있던 손님들 중 여럿은 수군대며 자리를 떠났고 또 몇몇은 궁금해 마냥 기다렸다. 미친듯이 달려도 도착한 곳은 근처의 대형마트. 채우가 숨을 헐떡이며 대형마트 안으로 들어갔다. 앞치마도 벗지 못한 그는 곧장 지하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디뎠다. 지하 1층은 온통 식료품들이 있는 곳이다. 에스컬레이터에서도 기다리지 못한 그는 무작정 뛰었다. 지하 1층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로 카트를 끌고 자동차 경주하듯 사람들을 이리저리 피해 빠르게 움직였다. 그가 가쁜 숨을 쉬며 뛰어다니는 탓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인상을 쓴 채 옆으로 몸을 피했다. 그가 멈춘 곳은 시판 소수가 있는 코너였다. 아래쪽에 위치한 떡볶이 소수통을 카트 안 가득 실었다. 그것을 가게까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카트에 가득 찰 때까지 마구 실었다. 1층으로 올라와 계산을 마치고 마트 정문을 통해 밖으로 다시 나왔다. 여전히 하늘은 어둡고 당장 비가 올 것만 같았다. 잠시 하늘을 보던 그는 마음을 다잡고 카트를 밀었다. 남들의 시선 따윈 신경 쓰지 않고 카트를 밀며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중간에 신호를 기다릴 때에도 발을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가 없었다. 마음이 급해 저절로 발이 제자리 걸음을 했다. 대놓고 카트 끌고 다니네? 그러니까 말이야 저런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나? 신호를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애써 모른 척했다. 어차피 점심 시간만 끝나면 마트에 도로 갖다 놓을 것이다. 지금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속으로 대내며 부끄러워하는 자신을 타일 얻다. 얼마 뒤 신호가 바뀌었다. 재호는 양옆의 차를 확인할 겨를도 없이 또 뛰었다. 그렇게 하여 여우별 앞에 도착했다. 30분 가까이 기다려준 손님과 세로와 상황 파악이 덜 된 손님들이 여전히 줄을 서서 기다렸다. 재호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곧장 시판 소스를 이용해 떡볶이를 만들었다. 순식간이었다. 초인적인 힘이 따온 듯했다. 드디어 완성된 떡볶이를 포장해 손님들에게 건넸다. 몇몇은 땀으로 범벅이 된 재호를 안쓰럽게 여겼고 또 몇몇은 위아래로 훑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재호는 얼른 손님들을 다 보냈다. 일단 점심시간은 잘 보냈다는 생각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잠시 쉰 뒤 마트에 카트를 갖다두고 가게로 돌아왔다. 조리실 의자에 털썩 앉아 창밖을 멍하니 봤다. 한가해진 길거리를 보며 앞으로 다가올 여우별의 상황을 예측하니 절망스러웠다. 분식집을 하면서 떡볶이 소스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자신이 원망스럽게까지 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시간이 흘렀다. 어느덧 삼총사를 비롯해 학생들이 올 시간이 되었다. 멍하니 시간만 보내던 재호가 4시가 되자 기계처럼 정신이 돌아왔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몇 분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영락 없이 그들이 온 것이다. 사실 재호는 궁금했다. 과연 맛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점심시간엔 전부 포장 손님밖에 없어 반응을 볼 수가 없었다. 이번엔 삼총사를 비롯한 학생 손님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자리 잡고 앉아 평소처럼 떡볶이 3인분을 시킨 삼총사의 대화에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에이 뭐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아니야 그 전보다 더 별로인 것 같아. 학생들의 가감 없는 평가가 조리실에 앉아 있는 그의 귀에 꽂혔다. 정확히는 과거의 맛으로 돌아간 것이다. 문제는 일주일 동안 특별한 소스의 맛을 느낀 터라 예전에 평범했던 맛보다도 더 맛없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차피 그들은 맛보다는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낼 공간으로 이곳을 찾는 것이라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었다. 하지만 포장 손님들은 다를 것이다. 맛이 형편없어졌다고 소문도 돌 것이다. 앞으로의 장사를 생각하니 빡빡하기 그지없다. 한 시간 뒤 학생들이 전부 떠났다. 힘이 쭉 빠진 재호는 터덜터덜 가게 밖으로 나와 칠판을 안으로 집어넣었다. 재료가 부족해서 일찍 닫았던 지난주와 달리 자신의 무기력함으로 일찍 문 닫기로 했다. 예전처럼 말이다. 계단을 올라 2층에 도착했다. 고개를 좌우로 움직였다. 저 멀리 창가에 앉아있는 아내가 보였다. 그곳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아내는 턱을 긴 채 무표정하게 창방만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그것에 집중한 것인지 재호가 근처에 와 서 있는 것도 한참 동안 몰랐다. 흠... 재호가 괜히 헛기침을 하며 자신이 왔음을 알리자 그제야 아내가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다. 재호를 확인한 아내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미안. 어떤 이상한 사람이 아르바이트생이랑 말다툼을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좀 늦었네. 괜찮아. 앉아. 재호가 아내의 빠진 편에 앉아 컵을 내려놓았다.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아내의 눈치만 살피며 가만히 앉아있었다. 먼저 연락한 쪽은 아내이니 그녀가 무언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오늘 가게는? 당분간 안 열어. 왜? 그럴 일이 좀 있어서. 잘 안 돼? 아니야.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잠수를 타서. 아무튼 곧 다시 열 거야. 음... 그런데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연락을 다 하고... 아... 아내가 다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재호도 그녀를 따라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악! 아직 김이 무락무락 피어오르는 커피를 무턱대고 마시다 놀란 재호가 컵에서 급히 얼굴을 뗐다. 입에 묻은 커피를 손으로 닦으며 컵을 테이블에 올려두자.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아내가 앞에 있는 티슈를 건넸다. 아... 음... 재호가 쑥스러워하며 손과 입에 묻은 커피를 닦았다. 우리 이혼하자. 결심이 선 아내가 선전포고하듯 말했다. 컵을 닦던 재호가 아내의 말에 동상처럼 굳었다. 아주 느릿느릿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다.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재호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느닷없이 무슨 이혼이야. 늦어서 그래? 아님 커피 흘리는 게 한심해 보였어?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혼하자고 이미 예상했잖아.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른다. 전혀 몰랐어. 갑자기 좋은 일이라도 있는 줄 알고. 좋은 일 있을 게 뭐가 있어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 6개월 됐어 따로 산지. 이젠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 재호가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허망한 표정으로 아내를 봤다. 원망 가득한 눈빛에 부담을 느꼈는지 아내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혹시 남자 생겼어? 뭐라고? 그 사이에 남자 생겼냐고. 지난번에 수미랑 있을 때도 누구랑 통화했었잖아. 그 사람 아니야? 정말 고객 전화야. 급하게 일이 생겨서 전화 온 거라고. 그리고 그 고객은 여자야. 내 또래 아이 엄마라고. 아무튼 남자 생긴 거 아니란 거지? 휴. 그래 진짜 왜 그래? 아니 그럼 왜 이혼하자는 건데. 잘 해보려는 노력도 안 하고. 노력? 그러는 당신은 했어? 나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노력이란 단어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분명 무언가 노력하고 있다고 자신에게 말해왔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6개월 동안 따로 지내면서 저절로 마음의 정리가 됐어.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혼하는 거? 진심이야? 아내는 대답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재호가 애처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에 아내는 아랫입술을 불며 고개를 휙 돌렸다. 그리고 빠르게 자리를 벗어났다.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빤히 보던 재호는 한숨을 푹 쉬며 차갑게 식은 아내의 커피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자신을 향한 그녀의 마음 같은 그 커피에게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답답한 마음에 넓은 곳을 보고 싶었다. 그러다 건물을 빠져나오는 아내를 발견했다. 그녀는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며 울고 있었다.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아주 서럽게.